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취재는 SOXL 제가 꾸준히 모아가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구요. 그리고 이 글의 요지는 SOXL의 매수 및 매도 추천을 위한 글이 아니구요. 그리고 SOXL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자는 취지이자 저만의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오니 혹시나 투자자 분께서는 반드시 본인이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OXL ETF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죠. 요 근래 SOXL이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하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105주가 됐죠. 물론 그 사이에 제가 가진 SOXL 계좌 평당가 하고요. 평당가 올라갔죠. 17달러, 17.91달러로 올라갔고 수익률도 엄청나게 지금 적어졌습니다. 7%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죠. 하지만 싼 가격에 SOXL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모아가서 어느새 100주를 돌파해서 105주까지 지금 모으게 되었구요. 싼 가격에 모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어서 SOXL 월봉을 잠시 볼까요. 보면은 2022년도죠. 거의 74.21달러 최고. 찍고 지금 엄청난 하락을 했고 요 근래에 반전, 반등을 하다가 또 요 근래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오늘은 2.86%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19.41달러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SOXL은 3배 레버리지 이태풍입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엄청나고 무서운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요 근래에 많이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절대로 SOXL 3배 레버리지의 특징이니까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럼 SOXL ETF를 제가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유를 저만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눈을 반짝, 귀를 쫑긋해서 시청해 주시구요.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SOXL에 대해서 한번 보면 SOXL은 일반적인 주식과 다른 3배 레버리지 이태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XL은 반도체 업종에 집중해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일반적인 주식과는 달리 반도체 업종 성장에 3배 레버리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상승할 경우 SOXL의 수익이 주식 시장에 비해 3배로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SOXL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반드시 SOXL의 장점과 주의사항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SOXL의 장점은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에 직접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구요. 하지만 레버리지 이태풍은 보통 주식에 비해서 더 높은 손실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손실도 3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구요. 따라서의 XOXL에 투자하시기 전에 자신의 투자 목표, 위험 허용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죠. 저는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요. 소액으로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SOXL이 많이 상승했구요.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조정이 왔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나 많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SOXL 위험에 대한 부분도 숙지하시길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투자 목표를 정하시구요. 위험 허용 수준, 그러니까 몰빵 투자하시면은 엄청난 이런 상승할 때는 수익이 엄청나겠죠. 하지만 급격하게 조정이 오게 되면 진짜 계좌가 녹습니다. 그런 부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기 때문에요. 몰빵 투자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표 플러스 위험 허용 수준을 정해서 나는 어느 정도 금액만 투자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SOXL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유 정리해보죠. 5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사회에서요. 기술과 연결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휴대전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등 많은 분야에서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요 근래에 핫이슈였던 채치피티 이것도 또한 많은 반도체 부품과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더욱 좋은 인사이트나 지식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이는 제가 SOXL ETF를 투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SOXL ETF는 3배 레버리지를 제공하죠. 뒤에서 알아본 것 같죠. 이는 기존 주식에 비해 투자 수익이 3배로 증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코로나 때처럼요. 그렇게 되면 SOXL ETF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레버리지 효과죠. 주가 하락시에도 손실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SOXL 투자자는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OXL ETF는요.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죠. 또한 ETF는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지만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경우는요. SOXL ETF에 투자하시면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아홉 가지의 탑 홀딩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그리고 인텔, 텍사스 인스트로마운트, 본 세미컨덕터 콜포레이션, 그리고 NXP, 세미컨덕터즈 등등 렘 리서치도 있고요. 어플라이 머티리얼도 있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죠. 이것을 봤을 때 굳이 개별 주식을 선택하세요. 관리하고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떤 여러모로 관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ETF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패키지 꾸러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기업이 뭔가 나락을 간다. 그럼 다른 기업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손실을 줄여줄 수 있고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SOXL ETF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높고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개별 주식을 맞추는 것은 등락을 맞추는 것 단타라든가 그런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SOXL ETF를 통해 투자한다면요. 저문 투자팀이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고요.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엉덩이를 딱 붙이고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그만입니다. 다섯 번째 투자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을 들 수 있는데요. ETF는 주식과 같은 거래소에서 쉽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SOXL ETF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고 또한 ETF는 일반적으로 운용 비용이 낮아 비용 효율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SOXL ETF를 제가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 레버리지 효과, 다양한 기업의 분산 투자,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전략, 그리고 투자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 등 다양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다섯 가지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 전까지 나온 하락장 및 SOXL 조정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SOXL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요. 더욱 많은 수량을 적은 비용으로 모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락이 두렵지 않은 거고요.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에 앞서 투자자는요. 자신의 투자 목표, 리스크 허용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요. 리스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SOXL,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큰 손실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은 진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투자에 앞서 충분한 연구, 그리고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이 공부하고요. 연구하는 이유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쓰는 거고요. 아무리 수가가 이렇게 흔들려도 저는 평탄하다고 할까요? 그냥 이 흔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튼 해당 영상하고 글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투자 결정의 책임은 다시 한번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자금을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봐주셨어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성공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SOX의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그런 ETF죠. 레버리지 ETF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반도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책을 보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지식들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그런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유를 한번 마련해 보시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요. 저의 관점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께서 공부하시고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